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모험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회생 폐지와 계약 해제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2년 6월 16일이고요. 학금으로는 2022다 211850 판결입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계약자이고 상고인이고 피고는 계약 상대방입니다. 계약자가 부당이득 청구를 해서 져가지고 학이 환송된 사건이죠. 이 내용을 보시죠. 채무자 회사가 2019년 3월 18일 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회생 결정을 2019년에 받았죠. 그리고 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허가를 받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망한 회사죠. 망해버린 이 회사가 회생 절차가 들어간 거죠. 회생 절차가 들어간 이 회사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해제가 당사자가 채무자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회생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고도 있었고 피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는 상대방이 없고 원고와 그 다음에 채무자 회사가 계약자, 계약자로서의 지휘를 갖고 있고 상대방이 또 있었던 거죠. 이 관리인이 그래서 이 계약 해제 허가를 회사금으로 받아가지고 이 관리인의 소송 대리인이 이 사건 소장과 준비 서류고 계약 해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어 나 계약 해제할 거야. 그리고 너 계약금 내놔. 이렇게 소송을 했겠죠. 그래서 관리인의 소송 대리인이 이 회 준비 서면으로 종전 청구 의인을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그러니까 계약 해제 주장 더 이상 안 하겠어. 안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채무자 회사가 2020년 3월 11일 날 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어? 회생이 안 들어가게 될 거예요. 회생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계약 해제 해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건을 결국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리인이 소송 대리인의 관리인의 소송 대리인이 계약 해제를 한번 주장을 했었어요. 주장을 했는데 해제를 주장을 했는데 어? 그 일단 청구 의인이 철회를 했고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은 끝났다. 이미 끝났다 주장을 하니까 이제 피고는 어? 무슨 말이냐 철회도 했고 회생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해제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회생 절차 인과 이전에 인과 이전에 회생 절차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폐지 결정을 하기 전에 한 회생 관리인이 한 해지와 해지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회생 절차 내에서 관리인이 한 해제와 해지는 회생 절차 인과 전후 상관없이 또는 회생 절차 폐지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회생 관리인이 법원 허가 받아가지고 해지했으면 그것이 인과를 받았든 인과를 못 받았든 회생 절차가 폐지됐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해제로 해제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때 준비서면 소장과 준비서면 제출할 때 이미 계약이 해제됐고 해제된 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원고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 해제를 전제로 이제 이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부당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 그러니까 법정에서 해제를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다고 해서 철회했다고 해서 해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제를 철회하면 상대방만 있으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안 할 수 있죠.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에서 원고도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원고는 해제를 나는 해제 철회 안 한다 그대로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결국 회생관리인이 한 해제 해지는 회생 절차가 폐지되도 그대로 유효하고 결국은 소송 관계에서 회생 절차 개시 인과 폐지시 이런 법률관계에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즉 회생 절차 폐지가 됐다고 해서 관리인이 한 모든 행위가 다 무효가나 원상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인이 한 행위는 해제 허가 받아가지고 법원 허가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했고 인과를 못 받든 회생 절차가 폐지됐든 마찬가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나머지 법률관계에 다시 성성된다. 이거는 유사한 판례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됐으니까 다 옛날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 관리인이 한 거는 다 효력이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곧 권리관계는 권리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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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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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